아, 쓰러지면 안 되니까 네, 그러면 잘 먹겠습니다 이거 먹어볼래? 입에 있어요 아, 죄송합니다 저 마주 응, 엄마 혹시 아빠한테 무슨 연락 없었니? 없었는데 왜? 아니, 네 아빠가 애를 데려갔다는데 아직 집에도 안 들어오고 깐깐 무소식이다 티파티파니를? 어, 어디로? 어, 알았어 내가, 내가 지금 갈게 잠깐만 무슨 일이야? 애 애가 없어졌대요 어? 음, 면접 우리 둘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